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 주의 월터리드 군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상이 가벼운 수준이라면서 그가 예방 차원에서 수일간 이 병원에 머물면서 업무를 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해기를 탑승하기 전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 탑승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 하나를 게재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3일 신종 코로나 와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위로 전문에서 미합 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카아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코로나 비루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당신과 영부인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며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걸린 외국 정상에게 공개적으로 위로 메시지를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감염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빠르게 보낸 셈입니다. 코로나에 자신만만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그런 트럼프를 향해 빠른 위로 전문을 보낸 김정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기회에iad을 말씀드렸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많은 은혜가 하나가 필요하실 것입니다.